워너비가 들려드렸던 곡은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랩을 담당하고 있는 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보컬 아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너비 리더 지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응이 핫하구만요 저희 방금 워너비가 들려드렸던 곡은요 저희 워너비 중국 데뷔곡 마이 타임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보여드릴 노래는 저희 워너비의 데뷔곡이자 혹시 전체 촬영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사람이 꽤 많아졌던 분들이 꽤 있네요 그럼 저희 전체 촬영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응원법이 있어요 저희 워너비가 시범 보여드릴테니까 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해봐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전체 촬영 전부 손을 모아 전체 촬영 전부 입을 모아 전체 촬영 전부 다리를 모아 이렇게 전체 촬영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다 같이 전체 촬영 이렇게 하면은 더 흥이 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같이 해주실거죠? 네 우선 저희 워너비 데뷔곡 전체 촬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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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e